자 오늘 4차 잡아 봅시다 출발 그래 다 온거야 자 여러분 내리겠습니다 레이터 조심히 내려야돼 도착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왔어 왔어? 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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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왔대 왔대 올려 들어 와 잡힌다 뭘로 오네 그냥 자 여러분 얘가 긴 꼬리 뱅이도 나와 있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구요 그런 빛깔을 끼고 있어요 삼자 자리가 제일 좋다고 그러던데 어? 왔어? 팩도기 왔대 히트 히트 왔어 큰 놈이야 뜰째 필요해? 아니야 뭐야 오오오오오오 어디로 막 뜨대 핫도그 왔어? 핫도그 왔어 핫도그 왔어 오 빨리 왔네 생각보다 이 양반 점점 발전하고 있어 드롭봉 드롭보겠습니다 끊어버렸어 끊어버리는거 못써 손 조심해라 손 3차 되네 주둥이 좀 내리고 집게가 없니 집게가 있으면 내가 해서 하면 좋은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이 좋아서 자 펼쳐라 3차 안되니? 29정도 되네요 왔어?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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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왔대 자 떨구면 안된다 그렇게 크지 않아? 자 올려라 드롭봉해 나한테 왔니 3차네요 3차 3차네요 어 조심해라 찔렀지 아휴 실례 조심해라 아가미 여기 잡지말라 찰나리래 눈을 가리래 못잡을거면 딱 3차네요 여러분 피나네 피나네 피나 저기 하면 피가 나요 휴지를 닦아야지 휴지를 닦아야지 봐봐 괜찮아 낚시 입가입고 뭐 휴지를 안 닦아도 되니? 땅남자 합동님이라고 땅임에 뭔데 왔어? 어디서 왔어 이쪽 사장님도 오셨고 오 그레기상 나가자 왔어 왔어 사장님 안되면 드롭봉해 그냥 자신있게 오 크긴 크네 그래도 32cm 되네요 사이즈가 크네 32cm 32cm 왔어 왔어? 핫도그 왔대요 여러분 잘해라 핫도그 왔대요 잘 올려라 빠트리지 말고 큰 놈이니 왜 못 세우니 대를 우와 우와 왔다 마지막에 끊어서도 다행이다 밤에 빼버렸네 31cm 정도요 얘네네 재기도 힘들어 야 자리에 있어 이놈아 30cm 되네요 30cm 30cm 오 또 왔어 왔어 오 막 풀린다 와 큰 놈이에요 다섯번째 산이 엄청 큰게 왔어요 엄청 꺾여있어 큰 놈인가봐 엄청 등이에요 우와 드랙이 풀려 장난이다 노을이랑 싸워가면서 드랙 풀리는거 봐 터졌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사단 사이즈가 어느정도 됐어요 오짜 넘은거 같다구요 우와 드랙이 그냥 쭉쭉쭉 풀리던데 여러분 오짜는 넘은거 같아요 왔어 왔어 핫도그 히트 히트 핫도그 왔대요 잡아 올려 힘써 떨구지마라 큰 놈이면 뜰채 사용하고 뜰채 줄까 뜰채 뜰채 필요해 드롭봉 안돼 사짜같대 사짜 사짜 아니기만 해봐라 제발 제발 사짜 이기라 자 과연 뜰것인가 떨칠것인가 과연 핫도그가 해낼것인데 노을이 심해요 지금 바닥에 빠질까봐 겁났다 어 그렇지 하고있어 왔어 떴어 우와 떴어 우와 떴다 우와 떴다 우와 떴다 4기로 깨야돼 33기로 깨야된대 33기로 깨야된대 자 여러분 채봅시다 사짜는 안될것 같네 우와 훅킹 훅킹 잘 됐다 우와 훅킹하는거 못써 이래서 안빠졌구나 형님 그쵸 아찬됨을 끊어졌어 야 봤죠 여기 아니 딱 밑밥 던졌으면 밑밥 잘 들어갔다 그랬거든 그냥 아니다 날라 숲 가져가네 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최고 기록을 깰 수 있을까 33을 깨면 되는데 4자는 안될것 같구요 야 이거 야 야 야 잠깐만 야 살짝 가까이 되겠는데 몇이야 37 37 37 37 와 3cm가 부족하네 야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채칵 채칵 우와 이야 크다 30cm 어 근데 크네 이거 크다 이거 같아 감사합니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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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왔네 어 핫도그 왔네 핫도그 왔네 핫도그 왔네 휘트힛 작아 아 작아 그러면 툴릴께 오오 쩝쩝쩝 들채 어 다섯번째 사진 들채가 필요하답니다 큰 놈인가봐요 내가 독갓이야 아 독갓이 나 독갓이다 이 양반 독갓이 좋아하고 있어 오쉣 야 너 왜 왔어 떴어? 내가 벌써 35 작아 작아 35 기록을 못 깨는데? 기록해야 핫도니 기록하려고 아 그래도 우와 빵이 되게 좋다 우와 빵이 되게 좋다 얘도 작아 확실히 작아 30 한 사야 되는 것 같네요 아니야 더 클 것 같아 30 36.5 35.5 아 정확히 35.5 37은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죠? 68.5 89.6 80.6 89.9 90.1 80.9 91.1 91.1 90.1